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잡아 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그런 어떤 순환 사이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의 복을 주시면 참 감사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이들은 금방 또 범죄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치유와 회복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화기를 올해 또 간직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징계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벌어 선지자 중심하에서 나라에 평화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긴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들이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승배가 또 그게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국가인 족속인 미디안을 부르셔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농사진 것들을 다 곡식들을 훔쳐가고 또 소, 양 이런 가축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하고 또 백성들을 유린하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대회 자체에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고향을 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잠깐 비춰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급에서 구원한 이 백성을 이렇게 다 죽도록 버려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원이 또 빌려주십니다 백성들이 울부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울부지짐을 들으시고 오늘 한 용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의 노예에서 학대받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절대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 기도원을 말씀드릴 때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죠 모세랑 너무나 흡사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세우셨고 이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원 같은 인물이 되어야지 내가 큰 용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할 모세 같은 종 기도원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어렵고 기관이 어렵고 구역이 어려우면 그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사업체에도 그런 인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용사는 이 땅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큰 인물은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큰 인물인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자지만 약한 자지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을 다시는데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원도 되고 모세도 되고 큰 용사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바로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큰 용사가 될 것인가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용사로 쓰십니다 작은 자 큰 용사를 들어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도 미디안 족속이 와서 시두대도 와서 곡식을 회사 가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곡식이 아니라 아직 탈곡되지 않은 곡식들을 몰래 조금 소량을 가지고 가서 포도주 틀에 가서 탈곡을 하는 겁니다 타작 바닥에서 탈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훔쳐갈까 봐 빼앗아 갈까 봐 몰래 조금씩 조금씩 포도주 틀에서 설마 타작을 할까 상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탈곡해서 그걸 제대로 쪄서 드셨겠어요 그냥 입에다가 날 것을 넣으면서 그냥 연명하는 것이죠 이런 부끄러운 겁쟁이의 모습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몸무림치는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사기 6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금 숨어서 걸릴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소량의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리고 날것을 입에다 집어넣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큰 용사여 너가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하게 기도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린 장군 집안이 아닙니다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네이다 우리 가문도 별 볼일 없는 가문이고요 우리 가문 그나마 우리 있는 식구들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힘도 세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와 아주 흑사한 이런 대답을 하죠 추리국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루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해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원도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딱 적임자고 집사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는 거죠 모세처럼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시키십니까? 참 목사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하라고요?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기도원에게 하셨던 답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입국기 3장 12절 우리 한번 이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우리들의 고백한 자와 상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다 알아 넌 작은 자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지혜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 내가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렇게 큰 용사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르시면 무조건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해봐야 안 될 텐데 그래서 기도원은 증표를 구하죠 이제 국과 또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요 고기와 떡과 국을 가져왔는데 이 국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하고 떡하고 바위에 좀 올려놔봐라 올려놨습니다 그 위에 국을 쏟아 부어봐 국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엘리아의 재단에 갈매살 재단에 번제물을 넣고 물을 부은 것처럼 아마 촉촉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바위에서 불이 쏙 굳혀 올라와서 그걸 번제로 태워버리십니다 그 순간에 너무나 두렵게 되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는 평강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요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샬롬 다 하시는 인사같이 쓰는 하나님의 용어 아닙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샬롬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선명한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 건지 제가 미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회사가 막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가게가 진짜 안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심각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평화로워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행복해요 기쁨이 나와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나는 작은 자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혹시 평화로우십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단언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음이 심히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두근거리고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잠도 잘 수 없고 각종 정신적인 질환이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동욕자들을 보내주셔서 큰 용사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욕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독불장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론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동욕자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요소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도 44, 50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도 300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람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유학 보내고 저 먼 곳으로 이민을 보내고 아무도 없는 지방으로 어떤 일을 가게 될 때에 참 많이 걱정하고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힘 있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라고 우리는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은근히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곳에 가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를 돕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곳에 처음 만난 사람이 그의 돕는 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자들은 바로 큰 용사가 되면 부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동욕자들을 찾더라고요 악한 자들도 혼자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그 세력도 고립을 시키고 싶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외면하고 하늘도 맞고 배도 맞고 하고 있지만 왜 살 수 있는가? 그 또 악한 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돕는 게 있어요 자기들 비슷한 처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미디안 군대의 침략자들을 여러 아말렉 군사들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형성이 됩니다 너무나 먹기 쉬운 먹이잖아요 가서 침략만 같이 싸우는 척만 해도 그 전리품들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력한 세력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13만 5천명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조차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이 응답을 받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저를 사용하는 거 믿지만 저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증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텐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뽀송뽀송하게 별 희한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이거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 한번 나가면 되지 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제 거꾸로 안 될까요?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고 밖은 축축하게 젖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또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랑 닮을 꼴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품 안에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넣다 빼니까 하얗게 나병이 걸려요 다시 넣다 빼니까 깨끗하게 낫습니다 지팡이 흘러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됩니다 자 됐지? 너 나가서 해봐라 싸워봐라 그래도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기도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관둬라 더러워서 안 쓴다 시사하다 시사해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믿겠냐 진짜 답답하구나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나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감동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3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감동을 내가 갖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 과거에 수없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살아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은혜 백표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간증하고 단임에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좀 해보자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다 같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3만 2천명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나파란 벌 부르니까 3만 2천명을 불러주셔요 너와 함께 목숨을 거고 싸울 사람이야 하고 보내줘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되겠어요 기도한 마음이 보니까 슬슬 욕심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뜨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여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2만 2천명을 순식간에 돌려보냅니다 두려워 뜨는 자를 챙겨버립니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동력자를 좀 보내주시려면 많이 보내주셔야지 온 사람마다 쫓아 보내주십니까 서운해 했는데 끝이 아닙니다 시내가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막 핥아먹는 사람 물속에 막 들어가서 먹고 있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면서 좌우를 경계하며 칼을 놓지 않는 그 용사 같은 사람만 300명을 딱 추리시는 것이죠 그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3만 2천명이 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동력자는 300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만명이고 백만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과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의 소수가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소수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연하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쫓아보내셨어요 첫째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건 어떤 환란이 있건 경제적인 문제가 앞에 가득 있건 간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쓰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그를 쓰실 수가 없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 신중하지 못할 사람들 말 함부로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철삭철삭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단 300명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며 자기의 임무를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300명을 추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수결 때문에 망한 민족 아닙니까? 에그베스 나와서 가난 땅 목전에 두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단 여우사 갈렙 두 정탐꾼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10명의 다수결의 이야기를 듣고 전 백성이 울고 통곡하는 바람에 이 백성은 망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예우사와 갈렙만 정탐꾼으로 보내봤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도 즐겁게 생각합니다 잊지도 않은 얘기고 참 불행한 결과를 낳은 사건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너 다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 보내지 말고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지 말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부동적인 사람 보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뽑아서 보내 예우사와 갈렙만 딱 보냈다고 생각합시다 예우사와 갈렙이 와서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면 백성들이 우우 하고 가난 땅에 들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쓸데없는 다수결이 이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가난한 땅 못 들어가고 광해에서 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믿음 있는 300명만 갖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조용하게 순종하며 왜냐하면 이 300명 같은 사람 아니면 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항아리에 햇불 담아 가지고 나가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만 2천명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요 칼 내려놓으세요 창 내려놓으세요 항아리 들으세요 그 안에 햇불 넣으세요 자 갑시다 그러면 3만 2천명 중에 적어도 한 2만 명 3만 명이 소리쳤을 겁니다 장군 당신 미쳤어? 우리를 가서 죽으라고 하는 소리야? 무슨 칼 갖고 전쟁해야지 항아리 갖고 전쟁해? 햇불 갖고 전쟁해? 하면서 기도원을 대적하고 웅성웅성거리고 불평의 분자들을 소요를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뽑고 뽑힌 300명이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면서 항아리에 햇불 담아 가지고 다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300명에 뽑힌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사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하게 평화롭게 오늘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하고 막 이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는데 기도원 300용사 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과 부합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도원 300용사는 뭘 하는 헌금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자만 담당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자 그냥 조용히 300명만 만들어지면 이자가 담당하게 되더라고요 이자가 그래서 이분들이 조용히 월정 헌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자를 감당하게 되었고 이자 걱정 없으니까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전혀 문제 없이 똑같이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누가 뭐라 그러고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수지만 뽑힌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몫을 담당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농어촌 성교를 다녀왔어도 또 그런 참 은혜를 느꼈습니다 벌써 15번째 농어촌 성교를 다녀왔고 이번에도 23분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발걸음이에요 특별히 저는 섬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울컥해요 28년째 30년째 섬에서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여러 섬에서 정말 그 여수 앞바다 우리 노래나 부를 줄 알았지 여수 밤바다 하면서 노래나 부를 줄 알았지 여수 밤바다 속에 잊혀진 산장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거기서 30년째 목회하는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교인이 많긴 하나여 9명, 10명입니다 그분들을 붙들고 30년째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내가 무능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실력 없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목회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아버지, 목사 잘못 만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무트로 나가서 생리별하고 부모 손길이 그렇게 필요할 때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섬에 들어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리별한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에 밟히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한없이 고독하고 외롭고 자책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뽑고 뽑은 300용사이십니다 뽑고 뽑힌 사람들 목사님이 아니면 도모지 있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 잃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의 생사 허벅을 다 같이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목숨을 나눠가며 생명을 나눠가며 살아가는 그 목회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섬의 영혼들을 하나님은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많고 능력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용사가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귀한 여러분 많은 수,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그룹에 들려고 머무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은 300용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300용사처럼 귀하게 동력자가 되셔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큰 용사로 쓰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동력자 같이 붙여주셔서 큰 용사로 일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원래부터 잘 나가는 사람, 큰 용사 같은 사람 하나님 도움을 못 써도 난 산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냥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붙여져서 하게 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작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뽑고 뽑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욕자들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이 전쟁의 사령관이고 또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마땅히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 끝난 다음에 다 모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기도원이 한 고백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아멘 나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신정의 국가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될 때 왜 3만 2천명에서 3백명까지 줄이셨는가 하나님의 또 속마음을 읽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3만 2천명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하나님 그것까지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될 게 있어요 될 듯 될 듯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건데 안 풀리는 문제들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도 될 듯 될 듯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계약 성사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인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될 듯 될 듯하면서 잘 안 되는 문제의 하나 이유를 한번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쉽게 이루어지면 이건 내 인맥이고 내 실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라고 고백할까 봐 하나님은 그 일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300명까지 추릴 때까지 3만 2천명에서 300명 추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이번 소망도 끊어지고 이 소망도 끊어지고 이 출도 끊어지고 이 연도 끊어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도와주고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으로 추리실 필요가 없어요 3만 2천명 갖고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줄 안다면 하나님 3만 2천명을 다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소수를 통해서 약한 자리를 통해서 일을 잃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늘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큰 용사로 쓰실 것입니다 성명이신 잘 아시죠? 내성마비 중증 장애인인데 참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는가에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는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장애가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고통이 눈물이 감사 못할 재료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는 고백을 할까? 참 감동하게 됩니다 참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심하다 때마다 여러분 돕는 동력자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역사를 잃은 이후에는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